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원이고 워싱턴 저스티스에서 서브딜러를 맡고 있는 워세신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5살, 6살인가 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시즌 2인가? 3때부터 뭔가 좀 티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한테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런어웨이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특히 뭐 결승전이나 아니면 되게 짜릿하게 이길 때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그때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